학교에서 말하는 말투랑 수호 말하는 말투랑 모두는 달라요 학교에서 말투가 더 다정하잖아요 그쵸? 안녕하세요 식당 뭐예요? 목소리가 나금나금뜨려 있었어요 네? 도시락 설명 가능한가요? 아 이거 스팸주옥밥인가요 혹시? 아니요 이건 뭐예요? 누구 두밥이요? 와 맛있겠다 저 하나 먹어도 돼요? 아 유튜브요? 올려줘요? 올려주세요 아 고민 좀 해볼게요 하나 먹어도 돼요? 도마 맛있겠다 선생님 이거 좀 까주세요 디저트 제가 찍을게요 맛있겠다 양말이 참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친이요? 남친 누구죠? 몇 반이죠? 중점이요 그래서 2반 예준이? 중점이요 중점이요 아 중점이요 아 중점이요?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김밥 하나 먹어줍니다 하나 드실래요? 아 먼저 먹으라고 했더라는데 아니 그렇죠 먹어봅시다 여보하고 먹방 찍으세요? 짠 양쪽 뿔 야 저거 피곤하네 짠 흔들뻑 여기 좀 보세요 매우 두튀김 여보 여보 여기 지금 토스트 맞어 토짜랑 토짜랑 무슨 그거죠? 토짜랑 이거 원래는 햄 치즈 토스터였는데 그냥 전부 다 들어가서 그냥 토스트 엄청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한 갠가요? 아니요 한 갠 아! 치면 안 돼! 야 뭐야 이거 노래 뭐야? 또 있어 이게? 와 김밥 몇 통 사왔죠? 몇 통 사왔죠?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말하는 말투랑 수호 말하는 말투랑 모든 건 달라요 학교에서 말투가 더 다정하잖아 그쵸? 아까 그 노래가 나왔나 봐 야 가오자! 야 박자가 오빡이야 바로 가자 야 바로 가자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쟤 안 돼 아니 아니 못 가켜봐 못 갔어 아 어어 왜 다가서 다가 아...! 쌤 맛있으신가요? 맞아요 1개 더 맛있게 나도 엄마한테 아니요! 항상 유튜버예요?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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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나라쌈 지각댕이 나라쌈 지각댕이 뒤에서 꼴찌! 쌤 지각 карт've 안 했는데 뒤에 서있으! 안 돼! 아 이거 짓게 봐 정말 되게 Open 와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와 와 신난다 엄마에게 소소하게 치킨표로 언박스 발이 부럽게 케이크 만들기 엄마 이거 누구꺼더라 구독 좋아요 아니 잠시만요 나 좋아요 안 안탔어 아이스크림 다 좋아요 안 안탔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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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